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미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한 힘입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혼이 허용되는 것은 과연 음행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전에는 단백질을 먹어서 머리가 막 나왔는데 이제는 앞만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어느 정도 나오다가 이제 안 나와요. 머리약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데 단백질이 제일 효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완전히 개선되는 줄 알았더니 머리털이 자꾸 또 빠지더라고요. 머리털은 빠져도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기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매주마다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어주고 얼마나 신비한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그게 하나님의 대로 일상이 됐는데 지난주에는 더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수행관에 가서 낚시를 했는데 고래를 낚았어요. 이게 비용이에요. 실제로 낚시를 했다는 게 아니라 진리를 낚기 위해서 수행관에서 진리를 낚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놀라운 걸 깨달아서 고래를 낚았다. 고래를 낚았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영과 홍과 육으로 지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동기 목사님이 같이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는 대로 녹음하면서 설명하는 걸 듣고 난 다음에 이동기 목사님이 참 감정표현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감정표현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감탄을 하면서 창조의 신비가 열리는 것 같다. 창조의 신비가 베일이 이렇게 열리고 보이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런데 그거 외에도 저는 산상순설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빨리 시간이 지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5장 뒤에 나오는 동해복습법이나 특별히 원수사랑이나 완전에 대한 메시지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것하고는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굉장히 은혜스럽고 깊고 도전이 되기 때문에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또 완전에 대해서도 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걸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산상순 마태복 5장 후반부가 훨씬 더 기대가 되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일주일 내내 가르쳐주셨어요. 굉장히 많은 것 일주일 내내 가르쳐주고 지금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방원에 대해서 이틀 전에 밤에 갑자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집에를 못 가고 밤 12시까지 책굴 보고 씨름하다가 연구를 했는데 이 방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많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해석이 완성이 된 것 같은데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은데 한 2% 정도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방원에 대한 말씀 코리너레스 14장 2절 말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뭘 굉장히 깨닫다 그러는데 성경을 인용하는 걸 보면 굉장히 평범한 구절을 갖죠. 그래서 저는 이게 경험하는 거지만 늘 신비하고 감사하고 또 지난주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에게 게시해 주셔서 참 앞으로 설교할 게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감사하고 성도인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설교하겠지 이르면 안 되는데 엄청난 말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마다 느껴지는 게 참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나 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나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신비예요. 그게 신비하고 그게 신기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르심 때문이에요. 제가 훌륭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저의 사명이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김옥경 목사님하고 우리 동역자들 또 우리 성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이제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일들이 이렇게 그냥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산상순 1권이 5천권을 찍었는데 다 팔렸다고 그러는데 1권보다 2권이 훨씬 좋습니다. 2권도 5장까지 끝내면 2권을 나올 건데 완전까지 딱 설교하면 산상순 2권을 하는데 2권이 훨씬 더 은혜했어요. 오늘은 설교가 굉장히 깁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긴데 그래서 아니 근데 저렇게 딴 얘기 하시다가 언제 설교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설교가 길어서 내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잘랐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께만 설교하고 나머지 자료들은 다 잘랐어요. 그래서 나머지 자료들은 책을 읽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가늠에 대한 것도 제가 설교를 반밖에 안 했어요. 절반이라고 절반은 안 했는데 그게 나중에 책에 나와요. 못 들은 게 책에 나오고 오늘 들은 거는 여러분들이 듣기는 듣지만 그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가 원고에서 잘라서 갖고 나왔기 때문에 책으로는 전문이 다 나오지만 앞으로는 제가 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때때로 보면 우리 교회 설교가 긴데 그것보다 훨씬 내용이 길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맞춰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그걸 전부 무조건 정리하고 쓰기 때문에 그 길이가 서로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너무 길을 때에는 오늘 처음 그렇게 하는 건데 과감하게 잘라서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딱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책으로 읽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 5장 31절과 32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혼이 허용되는 것은 과연 음행 하나뿐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는 것이에요.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인이라. 우리가 성기는 하나님은 이혼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기는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이 육칠가지니 자만의 본 그런 말씀들인데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는 것처럼 이혼도 심각한 악이기 때문에 이건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이혼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 율법에 보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런 동해복수법이 나와요. 동해복수법 똑같이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동해복수법인데 그런 동해복수법이 나오는데 이 동해복수법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로 제정한 게 아니에요. 복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제정한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렇게 받은 만큼만 돌려줘라. 그렇지 않고 그 이상으로 상대를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해복수법은 복수를 권장하는 법도 아니고 복수하려는 법도 아니에요. 오히려 복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해복수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혼 허용 규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용하신 것이예요.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윤화되고 마구 이혼할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혼 허용 규정을 구약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이혼에 집중하면 안 돼요. 이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혼에 집중하는 자들은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제도에 집중합니다. 이혼이 아니라 결혼에 집중하고. 믿습니까? 이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결혼 생활을 바르게 영의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시지만 율법은 물론이고 예수님도 이혼을 전면 불허하지는 않았어요. 마트봉 5장 32절과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배우자가 음행했을 때에는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음행한 용고 외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음행했을 때에는 이혼을 허용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혼은 허용이에요. 이혼은 허용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음행을 하면 이혼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에요. 배우자가 음행했을 때에만 이혼이 허용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간음을 저질렀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한다. 이것도 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혼하고 싶은데 드디어 구실이 생겼다. 성경적인 이유가 생겼다. 이것도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혼에 관해서는 이렇게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클 윌킨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화해와 용서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분열에 대한 치유책이자 목표다. 화해를 위한 모든 시도가 실패한다면 이혼이 가능하나 이혼이 첫 번째 조치도 아니고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음행한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여기서 취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음행하면 이혼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하면 이혼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음행했을 때에는 그냥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지 이혼을 권장하거나 이혼을 명령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에게 이혼할 자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혼부터 생각하면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혼부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외도가 반복이 되면 그때는 이혼해야 돼요. 그거는 가정의 거룩성이 완전히 깨어지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악하게 되기 때문에 남편이든 아내든 외도를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복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죄를 지은 자는 용서하고 바라드려요. 그러나 습관적인 죄를 지는 자는 버리십니다. 믿습니까? 습관적인 죄를 지는 자들은 암만 당신의 자녀라도 다 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외도가 반복이 되면 그때는 이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을 고려를 할 때 저는 이동헌 목사님의 말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헌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물론 이혼이 합법화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한 번 부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적인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격이 나타난 이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연구해보면 부정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합법화됩니다. 잘 정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은 정말로 배우자의 음행만 적법한 이혼 사유가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거를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음행 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 그래서 음행 외에 이혼하면 가름이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하고 재혼하는 사람도 가름이다. 그랬더니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옛날에 설교하실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음행 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습니까? 남편이 이렇고 저렇고 두들겨 패고 그래도 그냥 참고 살아야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댓글들이 제법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게 실제적인 문제. 아주 이게 어렵고 예수님의 말씀이 음행 외에는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이 댓글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음행한 연구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대부분의 설교를 하더니 음행 이외의 이유로는 어떤 이유로든지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설교해요. 성경적이죠. 음행 외에는 어떤 이유로도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로이드 존지도 예외가 아니에요. 인용은 않겠습니다만. 로이드 존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의학 시대 때 이미 음행 외의 이유로 이혼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말씀 조건이 수시되는 일이 음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음행 외의 이유로 이혼이 허용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도 에스라 10장이나 느예미아 13장에 보면 음행 이외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혼을 요구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의학 성경에도 음행 이외의 이유로 이혼한 것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래의 뜻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구의학 시대 때는 허용이 됐지만 우리에게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의학 성경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주의깊게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도 음행 외의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예수님의 음행 외에는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도 음행 외에도 이혼을 허용한 것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즉각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는 거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 틀릴 수가 없죠. 그러나 신약 성경의 이혼을 음행 이외의 이유로 허용하는 말씀들이 예수님 말씀하고 모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 안 되고 그것이 여러분 조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정확히 뭘 말씀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문자만 알면 안 돼. 음행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통해서 정확히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모든 난점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것인데요.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본문의 경우 이혼을 원하는 주체가 나다. 본문의 지금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혼을 원하는 주체가 누구냐? 나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혼을 원하는 주체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혼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부부가 살다 보면 나는 이혼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모두 이혼이 허용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혼을 원한다고 막 이혼해주면 안 돼. 그러나 종교가 달라서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예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홍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해될 것이 없는 이라. 홍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서로 이혼하거나 말거나 그런 뜻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느끼는 건데 성경 번역자들을 갖다가 불러놓고 궁뎅이를 까고 곤장을 쳐야 된다 이것들을. 정말 나는 성경 연구하다 보면 너무 화가 날 때가 많아. 어떻게 이렇게 학자들이 무책임하고 이렇게 진짜 개떡 같다 그러지. 이렇게 개떡 같지 해서 그랬나. 이게 그리야 말이야.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이혼하든 말든 너희들이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번역등들은 이렇게 해석을 안 했어요. 공동 번역 성경이 개신교의 성경보다 잘 번역한 게 너무 많다는 게 난 화가 나. 그 이유 중에 내가 개신교가 썩어서 그래. 안 썩은 데가 없어. 안 썩은 데가. 그러니까 학자들을 정말 실력 있는 학자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나눠먹기 해서 그래. 그냥 나눠먹기 해서 실력도 없는 것들이 그냥 배당받아서 도움받고 안 해도 빤해. 그냥 교회가 하는 짓거리들이. 안 해도 빤해. 안 봐도 빤해. 그래서 이렇게 번역들이 개판이 된 거예요. 개판이 된 건데. 공동 번역 성경이 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려고 한다면 헤어져도 좋습니다. 의미가 확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리지려고 한다면 헤어져도 좋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성경, 바른 성경에도 표현만 다르지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전부 이런 방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음행 외에도 이혼을 허용하는 구절이에요. 음행 외에도 종교적인 이유로 분명히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하고 사도 바울의 말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음행 외에는 그런데 여기는 음행이 아닌데 불신 배우자가 종교적인 문제로 이혼을 원하는데 그때는 이혼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위배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요. 본문에서는 이혼을 원하는 주체가 우리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문에서는 이혼을 원하는 주체가 우리인데 우리가 정력 때문에 이혼하고 재혼하고자 하는 것을 다룬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에서는 이혼을 원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종교가 달라요. 종교가 다르면 참 힘듭니다. 그럼 사람들이 제일 신중해야 되는 게 결혼인데 제일 서두르는 게 결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집을 하나 사도 차를 하나 사도 그렇죠? 좀 값나가는 어떤 물건 하나 사도 굉장히 비교해보고 따져보고 심사숙고해보고 그렇죠? 확인해보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집은 갈 수도 있는데 차는 갈 수도 있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은 한 번 결혼하면 평생 갈 수가 없는 것이 진짜 팥불이 될 때까지 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배우자인데 사람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결혼인데 선택에 있어서 그런데 제일 또 서두르는 게 결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옛날에 내가 청년회에 수련회에 가서 나이 어린 청년들은 5년 전에 결혼 약속을 하지 마라. 사람은요. 가면을 씁니다. 연애하는데 가면 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연애하는데 데이트하러 나와서 남자가 지성질 다 내고 여자가 지성질 다 내면 그건 정신병자야.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이 오래 지내다 보면 결국 사람은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본색을 확인하는데 내가 보니까 5년은 족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나도 결혼을 만난 지 3개월 만에 했어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33살에 결혼했어요. 33살. 지금 33살은 아무것도 아니죠. 내 때 33살은 노총각이에요. 노총각. 개척계의 목사를 성도도 20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인기가 있겠어. 그 나이에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중매인데 무슨 인기가 있겠어요. 나는 워낙 궁했기 때문에 궁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사람을 보고 그냥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정말 청년들이요. 제일 중요한 게 결혼인데 결혼을 너무 빨리해. 약속하지 마요. 매입니다. 약속하지 마요. 데이트만 5년을 하라는 얘기예요. 연애만 5년을 해라. 그러면 5년 지나고도 이 남자다. 그 사람은 결혼하면 평생에 뭐합니다. 5년 지나도 이 여자다. 그런데 가끔 7년 만에 들어가는 게 있어.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옛날에는 노총각이었다는데 그러니까 노총각들 마음 아실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5년을 기다리니까. 3년. 혼기를 놓친 사람은 적어도 3년. 여러분 이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평생을 좌우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걸 반드시 지켜야 돼. 반드시 지켜야 돼. 좋은 청년들이 결혼 잘못해가지고 인생 망치고 불행해진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나온다가 다 좋은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예배 앞에 나와서 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사람을 잘 못 본다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나보고 사람을 잘 못 본다고. 난 그 말이 조금은 억울한데. 왜 사람을 못 보냐고 그러냐면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설교를 듣는데 눈을 빛내고 얼굴에 아주 심각하게 공감하면서 잘 듣고 말씀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듣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아니 목사가 그 사람이 좋아 보이지 나빠 보여? 그럼 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울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심각하게 가슴을 치고 눈물을 뚝뚝뚝뚝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면 야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다. 그럼 난 그 사람 좋은 사람이지 않나니까? 그냥 나보고 사람을 못 본다. 그건 내가 사람을 못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무엘도 못 봤어요. 그 신령이든 나보다 훨씬 신령이든 그건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투시의 연사를 주셨어요? 우리 집사람 잘 듣고 있나요? 어떤 사람에게 무슨 투시의 연사를 주셨나? 그냥 말씀 잘 주목해서 듣고 그냥 말씀 듣고 눈물 뚝뚝 흘리고 펑펑 울며기도 하고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그 사람 좋아 보여. 너무 훌륭해 보여. 그거 당연한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해야 돼. 믿습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꼭 그거 강조합니다. 꼭 몇 년 사귀고 절대 약속하지. 암만 좋아하려도 약속하지 마. 놓칠까 봐. 아이 괜찮아. 난 절대 약속하지 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다 싶으면 톡껴라. 결혼이 날짜가 됐든 말든 부모 입장이든 아이 그게 뭐 부모 입장 문제가 아니야. 내 인생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그냥 그게 영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야. 영화를 봐도 배울 건 배워야 돼. 자 어디까지 갔나 좀 보고요. 그러니까 법문에서는 이혼을 원하는 주체가 우리예요. 우리가 정력 때문에 이혼하고 재혼하자는 것을 다룬 거고요. 밤에 바울의 가르침에서는 이혼을 원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가 달라도 그 얘기에다가 그렇게 나왔구나. 종교가 다르니까 어렵죠. 갈등이 있죠. 힘듭니다. 그래도 가정을 깰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음행위에는 이혼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렵다고 성격 차이라고 깨고 힘들다고 깨고 어렵다고 깨고 이러는 게 아니야. 우리는 깰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불신자인 배우자가 종교를 이유로 강력하게 이혼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이혼을 원할 뿐만 아니라 그냥 떠나버리면 그만하냐. 그렇죠? 종교를 이유로 강력하게 이혼을 원해요. 그런 경우에는 갈라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갈라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위배가 돼도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위배가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체가 돼서 이혼하려고 할 때 조건을 말한 것이고 믿습니까? 사도바울은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때 조건에 대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주제는 같지만 서로 다른 파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이것이 모순 같지만 내용들을 이해하고 보면 전혀 모순이 아니고 완전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찰스하지도 저처럼 생각을 했어요. 왜 저처럼 생각했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찰스하지가 그렇게 나와서 나보다 먼저 산 사람이지만 아무튼 저처럼 생각을 했어요. 찰스하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리스도의 명령과 바울의 교훈 사이에는 전혀 상충되는 점이 없다. 그러니까 음행위는 이 말씀 말고 불신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헤어지기를 원하면 헤어져라. 이 말씀하고 전혀 상충된 점이 없다. 둘 다 한 남자가 종교의 차이라든지 또는 위에서 상승할 음행위의 연고가 아닌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 아내와 갈릴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잖아. 고린더리언스에서도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그런데 종교적인 갈등이 많아. 그러니까 너 종교적인 갈등이 있으니까 음행을 안 했지만 배우자가 음행을 안 했지만 종교적인 갈등이 많으니까 이혼해도 돼. 이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교적인 갈등으로도 이혼할 수 없다. 이혼할 수 없다. 종교가 다르더라도 이혼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살고 그 말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 배우자는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 있지 않죠. 불신 배우자는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 있지 않고 불신 배우자가 원하는 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 배우자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 배우자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야. 그는 그 사람의 의지를 갖고 있어. 그걸 우리가 무슨 수로 막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이혼하겠다고 설치고 그 사람이 이혼했다고 이혼 소송 걸고 그죠? 그 사람이 이혼하겠다고 집 나가버리고 그럼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울의 말인 것이에요. 그게 말인 것이에요. 단지 사도는 만일 믿는 배우자가 불신 배우자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갈리게 된다면 그나 그녀는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덧붙여 말하고 있을 따람이다. 이제 여러분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15절 후반절과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게 이제 말정 도루묵이죠. 앞에는 뭐 갈라설 수 있는 것처럼 딱 말해서 희망을 줘놓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이 화평 중에 부르셨다. 어찌 알겠느냐 이러면서 말짱 도루묵이에요. 보면 말짱 도루묵이고 이제 수많은 설교를 하드니까 말짱 도루묵으로 설교를 해. 아니 그냥 설교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목사는 진짜 아무나 되면 안 돼.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목사가 돼야지 그냥 국어만 읽는 사람들이 자꾸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랬다 그러는데 이랬다 설교. 저것에서 저랬다 그러면 너무 신기해. 이 영혼들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설교들이 말짱 도루묵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게 말짱 도루묵 같지만 도루묵이 아니에요. 이게 도루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둘로 날리는데요. 먼저는 개혁개정에 나타난 그런 해석이 있어요. 개혁개정에 우리가 보는 개혁개정 성경에 표현된 해석. 개혁개정 성경은 뭐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도루묵이 돼버리지. 그러나 이 접속다 때문에 이 말씀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종교 문제로 이혼을 원하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화평을 위해 불렀으니까 가능하면 참고 살아라. 혹시 배우자를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살다 보면 너의 삶이나 믿음을 보고 배우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혼하려는 거야.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혼해도 된다 그러고 그런 경우에는 뒤에 가서는 이혼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공동번역 성경하고 맞는 해석이에요. 공동번역하고 맞는 해석인데 현대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통하는 만큼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려고 한다면 헤어져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녀 교우들은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실을 받은 여러분이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자 교우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며 또한 남자 교우가 자기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앞에 거는 구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긍정적으로 놓은 거고 이거는 창고 같이 산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왜 그 개고생을 하고 불신장으로 받지도 않는데 창고 그렇게 사냐. 하나님은 너희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너희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런 해석이. 그러니까 개혁개정성경의 번역은 가급적임에 이혼하면 안 된다. 공동 번역에 의하면 그럴 때는 그냥 이혼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김세용 교수님은 이 중에서 후자를 지지했어요. 그거를 제가 예전에 물음표라는 책에서 몇 가지 의문스러운 궁금한 거 다섯 가지를 다룰 때 제가 김세용 교수님의 설명을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나 그때는 지금처럼 학자들의 책을 제가 읽지 많이 안 읽었을 때 그때도 학자들의 책을 읽었지만 조금 읽었죠. 그때는 제가 지금처럼 전문적으로 주석들을 읽고 전문적으로 원어를 살피고 문법을 살피고 어떤 구절을 할 때 그 구절에 관한 모든 유력한 주석을 다 섭렵해서 씨름하면서 연구하고 오늘날같이 이렇게 연구하지는 않았을 때 그때 내린 결론을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백지로 돌리고 그건 내가 성격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백지로 돌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게 정말 맞나 다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구를 해봤더니 김세윤 교수님이 틀렸어요. 그 해석이 틀린 해석이에요.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그게 틀린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의 뜻은 16절이 좌우합니다. 16절은 낙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공동번역 성경처럼 개혁개정 성경처럼 배우자의 구원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비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공동번역처럼 비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게 낙관적인 거냐 비관적인 거냐 그것에 의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가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경인데 하나는 이렇게 번역하고 하나는 이렇게 번역하고 문법적으로 둘 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과 달리 제가 낙관적으로 보아서 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 구절을 보는 이유는 15절 후반 들에 보면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이걸 갖다가 다 화평 중에서 화평을 위해서라고 각색에서 읽어요. 하나님은 평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닌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나 화평 중에서 부르셨다는 것을 화평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화평 중에서 부르셨어요. 화평 중에서 불렀어요. 화평 중에서 화평 중에서 어떻게 부르죠? 화평 중에서 부르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평화롭게 사는 중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사람은 둘 다 불신자였어.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사람은 안 믿고 한 사람은 믿기 때문에 종교적인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어.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 불신자들이 다 싸우고 사는 게 아니죠.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가정에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러면 언서를 얼마든지 화평 중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발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불렀다는 게 아니라 화평 중에서 불렀다. 너희가 둘 중에 한 사람은 믿기 전에는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러고 그렇게 살아있을 때 내가 불렀다. 이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느냐. 성격을 해석하는 데는 문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접 문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문단이나 장의 문맥이. 그러니까 그 저자의 사상의 흐름을 쫓아가야 돼요. 저자의 사상의 흐름 안에서 모든 해석이 자연스럽게 이 저자의 사상의 흐름과 이렇게 합류가 되고 일치가 되게 해석해야 그게 이로는 진짜로 바른 해석이에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고린도련서 7장 17절에 24절에 보니까 세 번에 걸쳐서 17절, 20절, 24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너희를 부르신 그대로 주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그대로 주안에서 구하라. 뭘 바꿔놓으려고 안 그러는 거야. 죄를 외계하는 거지. 죄를 외계하는 것이지 너희를 부르신 그대로 종으로 부른받았느냐 자윤일 때 부른받았느냐 심지어는 일부 다처제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마음대로 한 셋이야.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안 돼. 그래도 그걸 허용합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는 분명히 비성경적인 것이지만 성경에 보면 그걸 허용해. 또 일치하다고 제도 있지. 그게 문화야. 죄인지 뭐라고 살았어. 그러면 예수 믿음을 하나만 빼고 다 돌려버려. 그거는 더 파괴야. 그건 더 혼란이야.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그대로 주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일부 다처제 예수 믿기 전에 일부 다처제 1차 다부제도 그냥 그걸 수용해버립니다. 그걸 그냥 수용해버려요. 성경에서. 사도방울이 실제로 내가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게 이래서 성경으로 그걸 다 설명은 안 해드리지만 이게 성경으로 100% 완벽하게 설명이 가능한 것이고 옛날에는 또 설명도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주요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그대로 가해라. 다른 건 변화될 거 없다. 네가 변화되면 된다. 다른 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네가 변화되면 되고 네 마음이 변화되면 되고 네 영혼과 네 삶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가 종인지 네가 자유인인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부르신 그대로 주안에 구하라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전체 문맥이고 흐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15절 16절에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구절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혼을 무조건 허락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결혼형 상태를 유지하라.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고린드로서 7장의 전체 흐름과 맞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볼 때 김세인 교수님이 그 흐름을 못 본 거예요. 그냥 근접 문맥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해석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보고 그런 다음에 아 그 해석이 틀린 것이구나. 이 공동번역 성경 번역이 문제가 있는 거구나. 개혁개정이 이 구절에 있어서는 공동번역보다 훨씬 잘 번역을 했구나. 그걸 여러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도 해석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불신자가 종경 문제 때문에 원하면 개의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과 창고 산다고 그 사람이 예수민들은 보장뒀고 그러니까 헤어져라.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확 되는데 그렇죠? 이건 앞에 거는 창고 살리는 거잖아요. 창고 살리는. 그러니까 15절 전반절에서 불신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원할 때 이혼해도 된다. 이게 도로 무기되느냐 이게 다시 무효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무효가 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해석이 이렇게 바뀌어도 그것은 여전히 유효화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찰스 하아지는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평이란 서명받은 자들이 그 속에서 살아나야 될 상태이다. 이것도 잘못 본 거죠. 보금은 가족들을 해체시키거나 남편들과 아내들을 갈리게 하기 위해서 계획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에 의해 버림을 당하게 될 때 자유롭게 된다고 할지라도 가능한 한 이별은 피해야 될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살도록 하라. 내가 일부러 읽어드릴 거예요. 가능하면 이혼을 피하도록 하라.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살도록 하라.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 본문이 나오는 이유는 앞에서는 그런 경우에 이혼을 허용했는데 뒤에서는 이혼을 허용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혼을 하지 않고 합평하게 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노력을. 할 수 있는 남 불신 배우자라 할지라도 같이 화합하고 유행시키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경우에도 절대로 이혼이 목적이 아니에요. 있습니까? 이혼에 꽂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 제주를 존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하라는 거야. 그런데 노력한다고 다 통하는 건 아니죠. 결국 결정하는 건 불신 배우자죠. 그 사람 마음이죠. 그런데 노력을 했는데도 안 통하면 이혼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루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혼에 꽂히지 말고 결혼을 기증히 여기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돼 그래도 통하지 않으면 이혼해라. 그러니까 결국 음행 외의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 음행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혼을 허용하는 명백한 구절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나 봐요. 아주 우리 성도님들 주특해요. 이때는 좀 아멘하세요. 두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본문의 경우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남편이다. 아, 이게 또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음행 외에는 결코 이혼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왜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느냐 이제 종교적인 문제 이거 외에도 이혼이 가능한 게 또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음행 외에는 이혼이 불가하다고 그랬는데 뭐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을 수 있느냐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이상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이라는 것이 왜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본문의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남편 오늘날도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내보다 남편이 많습니다. 남편이 많아요. 마태모호장 31절 32절 오늘 본문이죠.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려거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내를 버리면 그 다음에 버림받은 여자 누구 얘기죠? 남편 얘기입니다. 그죠? 다 아내는 이혼당하는 쪽이에요. 아내를 버리려거든 아내를 버리면 버림받은 여자 그러니까 이혼을 원하는 주체가 남편이에요. 이것은 뭘 뜻하냐면 이 말씀이 아내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 이 규정은 남편들을 위한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태모호장 19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시간과 개성 살펴보지는 않습니다만 이혼을 원하는 주체가 남편인 것이 여기처럼 계속 명시가 돼 있어요. 역시 이혼을 원하는 주체가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음행 외에는 이혼이 불가하다는 것은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자들의 문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아내와 이혼하고 정력을 위해서 다른 여자와 재혼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음행 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다고 쇠기를 박은 것이 오늘날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이고 여러분 아내의 삶은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게 돼 있고 아내는 지금처럼 여자들이 무슨 일할 수 있는 직업들이 그렇게 없어요. 몸 파는 일이나 이런 거 빼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아내들은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들어봐도 참고 살지. 그 당시 문하는 아내들은 남편과 이혼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들은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이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생각이 다르더라. 그래서 주로 귀족 여자들은 여자들도 이혼을 자기가 하고 그랬지만 일반 지금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그 당시 문화의 밖에 남편들에게 남편들이 가진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금 이런 이혼규정을 말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내의 경우는 동기가 다를 수 있어요. 남편들이 그 당시 남편들이 이혼을 원한 동기는 간단히 여러 가지로 포장하지만 정력입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로 포장하지만 대부분은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정력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동기는 정력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는데 불행한 결혼만큼 쓰라린 고통을 주는 불행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결혼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5년 3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 결혼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결혼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행한 결혼만큼 쓰라린 고통을 주는 불행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남편한테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에게 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이죠. 여성은 상대적으로 약자예요. 그래서 아내들의 경우는 음심이 아니라 남편의 폭력이 진짜 이혼하고 싶은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력 때문에 이혼을 원하는 남편에 대한 규정인 본문과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느냐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다른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른 경우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은 서로 모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바리세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다 남편 입장에서 질문을 했어요. 지들이 이혼하고 싶어서 지들이 이혼하는 걸 합법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 자기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리세인이 예수님께 와서 남편이 이혼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구타의 못 이겨서 이혼을 원하는 여자의 이혼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음행 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가 없다. 코피가 터지고 입팔이 파졌는데 머리도 버피고 오는데 그 여자 갔다 왔는데 너 음행 외에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 그냥 맞고 살아라. 그게 너의 십자가다. 남편에게 심하게 맞아서 죽더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이혼하지 않고 살다가 맞아 죽은 것이니 그거는 순교다. 하늘에서는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남편이 너를 때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제가 좀 과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아닐 거라는 거예요. 폭력은 세상에서도 심각한 범죄입니다. 또 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를 이렇게 격리시키는 것 접근금지 명령 막이는 것 서로를 격리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부부를 어떻게 접근금지를 시켜 헤어지게 만들어야지. 같이 사는 사람을 헤어지게 만들어야지 이혼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락하셨을 거로 보는 것이 더 여러분 대연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법문의 문자만 보지 말고 그 취지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는 2단입니다.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2단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도 문제지만 문자주의도 문제되는 거예요. 문자만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취지와 정반대로 해석하거나 예수님의 그 취지와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문자주의를 경계해라. 이 말이 얼핏 들으면 굉장히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변개시켜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각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냥 음행해나 이런 문자만 이해하지 말고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지금 어떤 취지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 지금 폭력 문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타종교로 인한 갈등 문제도 여기서는 예수님의 본문에서는 전혀 예수님의 생각밖에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입니다. 단 남편이 정욕 때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더 예쁜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단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종교 갈등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또 하나가 뭐죠? 폭력 가정폭력 가정폭력에 대해서 여기서 이런 방구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그런 생각이 예수님에는 전혀 없었고 예수님이 여기서 전혀 그것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러니까 문자주의를 경계하라는 것은 각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어떤 취지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 그걸 깨달아야 말씀을 깨달은 것이지 말씀을 암기한다고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취지에 맞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근본 취지 그 본문의 정신은 무엇이죠? 신명기 24장 1절의 이혼 규정에서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용하셨어요. 이혼을 허용하고 싶어서 허용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의 강파감 때문에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용했어요. 이렇게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그 말씀의 취지요 정신이었어요.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음행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력 때문에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어떻게 살든 말든 살 방법도 없는데 다른 여자와 재혼하려는 이 남자로부터 이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근본 취지고 그것이 정신이고 그것이 분명히 목적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해석을 할 때 이런 예수님의 목적과 조화가 되게 이런 예수님의 목적과 조화가 되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여성들을 보호려고 하신 말씀을 사용해서 여성들을 학대로 내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을 위험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설교자들이 문자만 알고 그 치즈와 정신을 놓쳐서 이 말씀을 본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음행위에는 이혼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에도 이혼하면 안 돼.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두들겨 패고 난자 머리를 뽑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그러고 그냥 뭐 이게 아주 여자들 맷집이 생기고요. 남자는 습관이 되고 그래서 맞고 사는 여자들은 첫째는 때리는 남자가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 맞는 여자가 잘못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부싸움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부부싸움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강합니다. 얼마나 남자보다 저도 성격이 강합니다. 둘이 만나가지고 옛날에 초기에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말이 안 통해서 막 말다툼을 하다가 내가 너무 화가 나. 나는 이제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면 너무 화가 나. 너무 화가 나. 그러니까 난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난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좀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강해. 그러면 그러거나 말거나 막 또 막 얘기해. 그러면 나는 이제 인내의 한계가 와. 그럼 내가 우리 집사람은 보고 그래. 지금은 진짜 얘기하지 말자. 지금은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난 이 말이 이성적으로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본인의 생각이 내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얘기하자. 그럼 우리 집사람은 장군이야. 그럼 내가 최후로 내가 옛날에 시절 여러 번 그랬어요. 내가 최후로 얘기해. 이러면 내가 폭력을 사용하게 될지도 몰라. 이걸 뭐 어떻게 그렇게 내 진짜로 두들겨 펼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발 지금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나보고 이게 많은 여성들에게 엄청 도움만 될 거야. 때려봐. 이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때려봐. 때려봐. 한 대만 때리면 이 시원이야. 그게 나는 우리 집사람이 한 번 때려보지도 못하고 그때 이유는 그거는 뭐 생각도 못해. 목사가 이혼이면서 되겠어요. 아니 목사가 목사가 이혼해서 성도들에게 무슨 덕이 되겠어. 그렇죠? 무슨 목해가지 해도 되겠어. 때라. 때라. 한 대만 때리면 이혼이야. 한 대만 하는 사람이야. 코미디처럼. 얘는 한 대만 해요. 그러잖아. 그 코미디 안 보셨나? 티비도 조금 보셔야 소통이 돼. 여러분 이게 참 우리 가정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혜로운 거야. 우리 집사람이 말 계속한 건 지혜로운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좀 참아줘야 돼. 그러나 여러분 때려봐. 한 대만 때리면 이혼이야. 이거는 여러분 지혜로운 겁니다. 맞고 가만히 있으니까 또 때리는 거예요. 맞고 가만히 있으니까 또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계속 맞는다. 그거는 때리는 첫째는 남편 그 사람이 무조건 나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맞고 있는 여자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폭력 문제는요. 그렇게 해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람을 본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모님을 본받자. 그럼 여러분 우리 집사람을 본받아야 돼. 이게 진짜 성도들한테 경험을 하니까 알지. 누가 알겠어요. 해드리고 싶은 얘기. 어디까지 얘기했을까요? 본문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한 말씀인데 여성들을 학대로 내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석유자들이 실제로 이 말씀에 본래 의도를 놓치고 이 말씀을 정반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음행회의는 절대 위험이 안 된다. 막 두드려 맞고 별 짓이 다 있는데 칼로 찔러 죽인다 그러고 별 위협을 나오고 그래도 음행회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폭력과 유린과 학대와 끔찍한 고통으로 내몰린다는 거예요. 석유자들이 남편이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게 하라고 만든 이 말씀을 아내들이 절대로 이혼할 수 없는 말씀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무지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진짜 아무나 목사 되면 안 돼. 진짜 목사는 아무나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되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한 사람을 주실 거고 목사는 놀고 먹으면 안 돼. 목사는 진짜 연구해야 돼. 믿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놀고 먹을 수가 있어. 맨날 밥이나 쳐드시러 다니고 사람이나 만나러 다니고 이런 짓거리 이것들은 사건들이야. 그럴 시간이 어딨어. 목사네 여러분 정말 연구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성경에 대해서 나도 그냥 내 자신이 얼마나 성경이 무식한지 충격을 받을 때가 너무 많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아주 그냥 무식이 충만한 게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성격을 뭘 알아. 그냥 들은 풍얼로 떠들어대는 거야.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게 성경적인지 초대형 교회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유명한 목사도 마찬가지고 강의 설교장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냥 성도들도 알 수 있는 들은 풍얼 가지고 그냥 강의 설교장 여기장서 재료들을 가지고 그냥 엮어가지고 그냥 떠들어대는 거야. 저는 설교를 내가 듣다 보면 내가 정말 기가 막혀요. 목사들보다 무식한 인간들이 없어요. 목사들보다 전문성이 없는 게 없어요. 내가 신학생들 보고 맨날 강의할 때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목사는 전문직이다. 이게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설교 듣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자라서 자기가 웬만큼 주석이나 보고 책이나 보고 좀 연구해서 설교하면 목회할 수 있는지 그런데 이게 완전히 착각이다. 아무나 의사가 되나 아무나 판검사가 되나 종교에서 1등이든 반에서 1등을 해야 그 사람이 의대도 가고 그 사람이 법대도 가고 판검사대도 의사대도 아무나 목사가 되나 이건 공부 잘해도 못한다. 공부를 잘해도 목사는 못해. 똑똑해도 목사는 못해. 인물이 잘 나도 못해.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목사는 못해. 하나님이 은사를 주지 않으면 목사는 못해. 목사가 은사잖아요. 에베스 4장 11절에 목사직의 은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지 않으면 목사는 못해. 하나님이 은사를 주지 않으면 목사는 못해. 그리고 착하고 충선된 종이 돼. 맨날 밥이나 먹으러 다니고 회의 나으러 다니고 맨날 교회 정치 나으러 싸돌아 다니고 그것들 가짜예요. 가짜. 그런 시간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 나는 옛날에도 사람들이 자꾸 만나자고 불러서 한기총이냐고 난 너무 힘들었어.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 시간이 쉬는 것도 회복을 위해서 쉬는 거고 충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제대로 목회하려고 쉬는 거지 걸피다 하면 무슨 쓸데없는 회의 가고 걸피다 하면 어디서 모이고 아니 목사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출근하는 게 아니니까 출근해서 몇 시까지 단위 목사는 자유가 있잖아. 그렇죠? 부목사는 노예죠. 단위 목사는 자유가 있잖아. 누가 먹으라고 그래? 내가 좀 늦게 나왔다고 지 목사님이 단위 목사님 오라고 그래. 내가 수석부 목사로서 말이야. 전체 백수십 명의 목회자들 대신해서 꼭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어. 지금 몇이야?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전문석이 그냥 갖춰지냐고요. 전문석은 부르심이 없으면 안 갖춰져. 전문석은 은사가 없이는 안 갖춰져. 아무나 그냥 아무나 불러도 의대해지면 의사가 되겠냐고요. 똑똑한 사람을 갖다 해야지. 아무나 법대들이면 판검사가 되겠느냐고요. 똑똑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신학교 가면 그게 목사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한국교에 가짜 목사들이 천지 백갈인 거지. 여러분 아무나 목사시킨 신학교 들어간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목사로의 은사를 준 사람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 목사로의 은사를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과 연구하고 실험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위해서 얼마나 연구하는지 알아요? 제가 연구하는 식으로 지금 부문사님 강의 강의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세 시간밖에 못 잔다. 다른 건 들을 시간도 없거나 난리예요. 난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데 잘 거 다 자고 하는데 그런데 얼마나 연구를 하냐면 꿈을 꿔도 절반 이상이 성경 보고 글 쓰고 원고 다듬고 설교 준비하는 꿈이야. 아주 내가 어느 때 잠자다가 꿈에서 일어나서 괴로워서 하나님 보고 그래요. 하나님 이런 꿈 좀 안고 계세요. 좀 쉬게 교회에서도 그냥 성경 연구하고 박시름 하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풀리나 이거는 어디에다 붙여야 되나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이게 완전하게 조화가 되고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듬어야 되나 그런데 꿈 속에서 뻗어가면 그러고 있는 거야. 꿈을 꾸면 꿈 속에서 뻗어가면 원고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무슨 뜻인가 이거는 어디다 붙여야 되나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아야 골치가 피곤해 꿈 속에서도 아니야 피곤해 죽게 하는 거야 정신적으로 피곤이 막 충만한 거야 피곤하다 견지다 못해서 딱 깨버린 꿈이야 이런 제기랄 제기랄 웃기려고 한 거야 웃기려고 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자 그러면 또 그 꿈이 연장이네 또 뭐 그거 거짓말 아 어디 때는 일곱 번 막 그래 일곱 번 꿈꾸면 또 뭐 연구하고 있고 뭐 씨름하고 있고 또 꿈꾸면 또 그 안에 연구하고 있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쇼두 연구를 위해서 왜냐면 너무 정신적으로 피곤해가지고 이게 연구를요 왠종일 그냥 뭐 책 읽는 거네 쉬운 거야 그게 아니고 이게 정말 어떤 게 옳은 거고 분별하고 제대로 정립하고 깨닫기 위해서 이 극도로 신경을 쓰면서 연구를 해봐요 나중에는 진액이 빠져 진액이 그래다가 그저께 가서 보약지였잖아요 진액이 빠져 진액이 너무 힘들어 몸이나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쉬는데 쉬려고 쉬는 게 아니라 일부러 회복을 위해서 쉰다니까 내가 수양가가가지고 연구를 하다가도 어느 때는 어느 날은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그냥 일부러 쉰다니까 그래야 정신적으로 또 활력을 얻어서 집중하였어요 그러니까 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연속국에서 볼 것도 없어 다 범죄 연속국이더라고 천재 도둑인 거예요 천재 도둑질한 걸 내가 왜 봐야 돼 또 왼수 갚는 거 아니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왜 봐야 돼 이건 무슨 연속국들이 PD들이 이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아무튼 너무 악해 그래서 지금 연속국을 지금 배고파요 내가 연속국을 못 본 지가 얼마 안 나 연속국 좋아하는 사람인데 연속국 못 본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지금 보는 연속국이 한 개도 없어 볼 수 있는 게 없어 또 어떤 거는 보고 싶어 근데 여주인공이 안 이뻐 요새 말세야 왜 이런데 그래도 여주인공은 이뻐야지 백으로 하면 안 되지 백으로 할 게 타러지 감정이입이 안 돼요 감정이입이 또 어떤 거는 남자 주인공이 이것도 백였나 봐 이상하게 생긴 게 못생긴 게 남자 난 그럼 기분 나빠서 안 봐 드라마 하면 여주인공 딱 얘가 조연인지 얘네 엑스트라드라이지 왜 뻣뻣스럽게 주인공으로 아무튼 여러분 산을 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무슨 연속국을 먹는 게 목적이니까 휴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휴식을 위해서 사람이 정식을 계속 쓰니까 이제 휴식을 위해서 그래서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성 내가 우리 신학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또 한 번 말하는 게 목사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야 목사가 설교하다가 어느 날 아파가지고 쨍만교회 서울대 나온 의사 장로님 보고 설교시켰더니 그 장로님이 더 잘하면 그게 목사냐 그게 무슨 목사냐 목사 그만 둬이지 어떻게 서울대 나온 장로가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나 어떻게 교수 장로가 목사보다 그건 불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신재호 장로님보다 환자를 더 잘 볼 수가 있어 그건 불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각자의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카센터 하는 집사님보다 차를 더 잘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불가능해야 되는 거 근데 어떻게 목사만 그러나 웬만한 교회에 여러분 목사들 설교 듣다가요 서울대 나온 장로님 교수님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분들 그러면 거시기 의사 서울대 나온 의사 이런 거 덕 있는 장로님들 설교시키면 더 은혜스럽고 더 설교가 좋아 목사가 가짜라는 거거든요 이거 목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목사가 아닌 게 목사 노릇하고 있대요 목사가 아닌 것들이 자꾸 목사 노릇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는 전문직 중에 전문직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다루는 게 판검사 아닙니까? 사람을 다루는 게 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들어가기도 힘들고 되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되기 힘든 게 실제로 목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안 되고 뭐 넌 공부 자랐다 머리 똑똑했다 야 이거 정신나간 소리 듣지 그만해 그건 세상 학문에 통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이는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붐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는 암만 똑똑하고 잘났어도 될 수 없는 게 목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될 수 없는 게 목사는 영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게 그러니까 내가 보면 목사들만이 돌팔이가 없어요 목사들마다 돌팔이가 없어요 정말 목사들 회개해야 되고 목사들 중에 많은 사람이 사편하고 그만둬야 됩니다 솔직히 돈을 받지 않은 것이 그냥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야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야 사업하는데 실패했어 할 수는 없으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된 것들이 한둘이 아니야 언제 하나님은 진애들을 불렀어? 하나님은 그들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는 그들이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 목사들에게는 교회에는 짜끄맣고 교회에는 한 명이고 두 명이고 그런데 무슨 지역회 무슨 연합회 회장하고 그러고 맨날 돈이나 뜯어먹고 그렇게 사는 목사들이 전국에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목사냐고요 여러분 목사는 진짜 전문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정말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내가 내 평생에 난 게으른 사람이에요 저는 태생이 게으러 우리 부모님은 나를 방목을 했어요 나는 가정교육이라는 걸 몰라요 뭐 어렵고 그냥 밥 벌어먹기 살고 힘들고 그런데 무슨 공부하라는 사람도 없고 씻으라는 사람도 없고 무슨 뭘 나는 그래서 그런 에티켓도 잘 몰라 나는 방목을 했기 때문에 방목을 했는데 뭐라고 내가 이 얘기 왜 하는 거죠? 각성의 목사님 얼굴 때문에 잊어버려서 아 그 얘기에요 우리 짐 목사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좀 게으른 사람입니다 씻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물 많이 아끼는다 그래서 저는 물도 많이 아끼고 저는 뭐 참 게으른 사람입니다 태생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게으른 사람이 그런데요 내가 평생에 제일 열심히 사는 게 요즘이야 너무 바빠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생하고 그러면서 너무 수고하고 시간이 없어 그냥 낮이고 밤이고 시간이 없어 걸핏 한번 말씀하고 씨름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전문석이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내 설교가 길다고요? 조금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뭐 할 때 속 시원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뭐 저절로 나와요? 나는 여러분 진짜 목회자들이 말하고 싶어요 목회자가 착하고 충성된 정도 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정도 착해 빠지기만 하면 안 됩니다 충성되어야 됩니다 되르르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전문석을 갖춰야 돼요 전문석 아 그까짓 신학교 커트란 데 낮은 거 누구나 다 졸업할 수 있는 거 거기서 목사 고시보고 목사 됐다는 게 기부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휴지조각이야 그런 거 말고 진짜 목사라면 전문석을 갖춰라 진짜 목사라면 성경은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맨 교리나 떠들고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헛소리하고 영혼들 지역으로 끌고 가는 그런 가짜 엉터리 목사들이 수두룩백백하니까 내가 하는 소리 아니야 그게 일부가 아니라 그냥 교회마다 그냥 무슨 무슨 교담마다 그냥 지역마다 수두룩백백하니까 문제 아니에요 목사들이 진짜 연구하고요 진짜 성경으로 의지하고 진짜 성경 보고 진짜 책 읽고 전문석을 갖춰야 돼요 신재호 장로님보다 설교 못하는 거 목사 아니다 신재호 장로님들이 훌륭한 분이잖아 그런데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라면 구별되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역자들 다 듣고 여기 타교에 대한 타교단 목사님들도 이 설교 강의 영상으로 보는 분들이 전부 도전 받고 연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책 좀 보고 연구 좀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건강 주님을 건강하게 잘 섬기기 위해서 운동만 하고 거기에 필요하면 운동하고 사람이 정서적인 동물이니까 정서적으로 쉴 거네 쉬고 율법주의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가 뭐야 월급 받고 목사가 하나님이 공부 잘한 것도 아닌데 우리들을 귀하게 써주시는데 열심히 연구하고 진짜 몸부림치고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성자들에게 빛과 같은 말씀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김세균 교수님이 그렇게 탄생을 했어요 문자만 알고 정신을 모를 때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것이 여자들을 위험으로 내보는 여자들을 고통으로 내보는 심지어는 파멸로 내보는 음행회에는 절대 이혼 안 돼 이래서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게 만드는 그대로 당하게 만드는 사는 이런 설교들을 하는 목사들이 지금도 곳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김세균 교수님이 이렇게 탄생했어요 많은 근본주의적인 신학자들 목사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바울이 그렇게도 배격한 율법주의에 사로잡혔습니다 이혼은 어떤 경우도 불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배우자의 폭력이나 도박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상해를 잃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자녀들은 지옥 같은 집 밖으로 내밀려서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을 한 상태의 노인 가정에 대해서도 절대 이혼하지 말고 참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맞아 죽거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불구가 되는 배우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망가지는 자녀들의 수는 또 얼마나 많은지요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 의해 내가 탄식하는 거예요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목사지 그냥 그게 무슨 목사 한 수 받았다고 그게 무슨 목사지인 거예요 가짜 목사지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들에 의해 생명을 가져오는 성경 말씀이 도리어 죽음을 가져오도록 이렇게 오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원래 유대사회에서 남편에 의해 함부로 버려져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내동댁이 처지는 여성을 보호하고 가정의 거룩성을 북돋이기 위해 예수님은 이혼금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의 구체적인 필요와 관계없이 율법주의적으로 적용하여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혼보다 더 큰 해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특히 약자들인 아내와 어린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썼어요 제가 이혼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이 부분이 한두 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그 정도가 심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으니 평생 바꿔 살아야 되느냐 과연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냐 과연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냐 이게 내가 제일 고민했던 문제 여러분 음행만 나쁜 게 아니에요 폭력은 불륜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음행이 더 큽니까? 폭력죄가 더 큽니까? 가늠이 큽니까? 살인죄가 더 큽니까? 살인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가늠하지 말라는 말이 그다음 나오잖아요 법정에서도 가늠죄보다도 살인죄가 훨씬 더 큰 죄잖아요 그런데도 실제 생명 살해 위협을 느끼면서 사는데 음행하지 않았으니까 참고 살아라 음행하지 않았으니까 기도하고 살아라 어처구지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말인가 어처구지 없는 말이에요 그 여자 성도님이 자기 딸이라도 그렇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자기 누이라도 그렇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당장에 억지로라도 갈라서게 만들지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런 남편하고 평생 참고 살라고 말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런 짐승같은 사람과 계속 살라고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자만 보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음행을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뭐예요? 음행이 한몸된 이 부부의 한몸된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음행뿐만이 아니라 습관적인 폭력도 한몸된 것을 깨트립니다 한몸된다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재미나게 설계하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이 참 빨라 제가 맨날 달리기 하나 봐요 실력이 늘었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사람은 다 자기 몸을 아껴 깡패도 자기 몸을 아껴 거라사인 광인처럼 귀신 들리는 사람이나 자해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몸이에요 서로 아키고 자기 몸처럼 살아가고 아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한몸된 관계를 깨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크리소스톤도 고련된 실장 15절에서 15절을 학대에도 적용을 시켰어요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학대도 이런 이혼사유가 된다 학대도 분명히 이혼사유다 또 여러분 남침내교의 윤리학자인 데이비드 구시는 자녀나 아내의 팔을 담배불로 지지는 것 또는 계단 아래로 그들을 집어던지거나 그들의 머리를 벽에다 부딪히거나 살인명단에 그들의 이름을 올리거나 하는 것은 이혼사유에 열거시키는 성경구절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결혼 언약이 가지는 의미를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이혼사유가 된다고 봐야 된다 크레이그 키노도 이렇게 말했어요 흔히 행해지고 있는 신체적인 폭력을 가정해 본다면 하나님은 폭력을 이혼사유로 바라드리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며 그래서 재혼의 사유도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폭력도 정당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 제가 본래는 음행과 종교활동 외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본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였어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폭력이었습니다 원래 세 가지였는데 내가 너무 문을 넓게 여는 거 아닌가 이혼의 문을 넓게 여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그래서 심각한 가정폭력 하나만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재해시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음행이나 폭행뿐만이 아니라 제가 배제시키려 한 것도 결국 한몸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다 그래, 음행이 한몸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된다면 이것도 한몸된 관계를 깨트리는 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혼사유가 된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제시키려고 했는데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겠지만 좀 간단하게 더 요약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 잠자리 아닙니다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 여러분 성생활은 결혼한 사람들의 특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몸된 관계를 거부하고 깨트리는 것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따파여 한몸이 될지니라 거기에 이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몇몇 성경학자들이나 복계 상당가들은 성적인 유기 바꿔 말해서 성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이혼사유다 그렇게 여러분 실제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추력기 2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져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거는 어떤 여정을 아내로 맞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일부 다투지잖아요 어떤 여정이나 노예를 아내로 맞았는데 그네를 아내로 말했으면 노예나 여정이랄지라도 세 가지를 절대 끊으면 안 된다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으면 안 된다 만약에 이 세 중에 하나로 시행하지 않으면 그 여자를 자유케 해줘야 된다 그게 이혼이죠 그 여자를 자유케 해줘야 된다 두 번째로는 따라해보겠습니다 가족을 경제적으로 돌보지 않는 것 여러분 가족을 경제적으로 돌보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이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이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환만 열심히 어떤 사람이 성경만 열심히 읽고 남편이 가족을 부여해야 될 책임 있는 남편이 어떤 사람이 기도만 열심히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봉사만 열심히 그러면 아내와 자녀들의 경제적인 피노를 돌보지 않아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델린스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을 배반한 것이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광신입니다 교회 안에 때때로 광신자들이 있어요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고 교회 봉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래야 돼요 가장이라면 마땅히 일을 찾아야 되고 가장이라면 마땅히 수고해서 일해야 되고 아내의 피로를, 자녀들의 피로들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게 남편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안 한다 남편 아니지 그 일을 안 한 적이 무슨 남편이야 그렇죠? 그건 남편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케네스 핵인 목사님도 이 구절을 합당한 이혼 사유로 보았어요 방금 전에 읽어드린 디모델 현수 5장 8절을 이것이 합당한 이혼 사유다 그분의 책에 보면 그분도 그렇게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속이 시원하고 이게 맞는 말인데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요? 성경적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추레우키 21장 10절에서 11절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될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져나가게 할 것입니다 음식, 의복, 동침하는 것 그러니까 경제적인 피로를 돌보지 않으면 남편의 자격이 없는 것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지만 소득이 적은 걸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놀음이나 하고 놀기나 하고 일하지 않고 그래서 가정의 피로를 돌보지 않는 사람 새들을 보세요 새가 아기 새를 먹이기 위해서 저도 송충이 먹고 싶은데 왜 웃어요? 심각한 얘기인데 저도 송충이 먹고 싶은데 저도 애벌레 먹고 싶은데 그거 안 먹고 다 물어다가 끊임없이 새끼새기 먹이잖아요 사람이 짐승보다는 나아야지 사람이 짐승보다 이기적이라서 자기만 알고 아내의 피로를 돌보지 않고 자식들의 피로를 돌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명백히 이동한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걸 보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건 구약 아닙니까? 동침하는 거 끊는 거 음식이나 의복 끊는 거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여자를 잘 키워주는 거 목사님 그거 구약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물론 이거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일부 다쳐주의는 구약 시대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음식과 의복과 동침 이 세 가지는 시대를 청원한 모든 남편들의 의무입니다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는 시대를 청원한 남편의 기본적이고 공터적인 의무예요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을 때 이혼을 허용했다면 신학 때 신학 시대 때도 마땅히 괴로워하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이 이것을 바꿀 만한 아무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있습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로서 그냥 명백한 진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인스턴 브루어는 이 구절을 근거로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성경적인 이유 두 가지가 더 있다 하나가 성적 6이고 하나는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돌보지 않는 것 이것도 이혼의 분명한 사유가 된다 그렇게 본 것이에요 라피 문학도 이 두 가지를 이혼의 사유로 보았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계속 이 두 가지를 또한 이혼의 사유로 보았어요 그래서 빈둥빈둥 놀고 도박이나 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것 역시 정당한 사유 중에 하나이고 그런 남편과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마지막 얘기인데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여자분들이 속이 후련한데 여기 너무 은혜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폭력뿐만 아니라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것 이게 이혼 사유인 것은 맞습니다 이건 이혼 사유예요 그렇더라도 사소하거나 간헐적인 것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중대한 것이어야 됩니다 사소하거나 간헐적인 것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를 여기에 적응하면 안 돼요 이게 습관적이고 중대한 것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데도 이런 것을 빌미로 이혼하려고 되는 것은 바리새인이 지은 죄를 그 여자가 짓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은 죄를 그 여자가 도리어 그 여자가 짓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사례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없어야 되지만 남편이 한 대 때렸다고 무조건 이혼하려는 말은 그런 건 아니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들 도가 넘은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만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남편이 정말 이혼하려고 할 때 진심으로 니의 친구 회귀하면 용서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기회를 줘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나 이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때리고 또 입에 발린 거에 용서 잘못했다 그러고 또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끊어줘야 돼요 그런 건 끊어야 돼요 그런 건 이혼해야 돼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신중하게 신중을 기하고 이게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이루는 곳을 보면서 기뻐하셨던 하나님 축복하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아내를 남편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고 이기심과 자기 습관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탐식과 자기의 화를 통해서 깨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의 진리 앞에 그 뒤에 가정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진리의 말수 앞에 정직히 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남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내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깨어지려고 하고 자식들이 유기되고 고통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게 하소서 나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내 말씀이 너희 가정에 충만하게 원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문자만 고른 것이 아니라 그 뒷면의 주님의 뜻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서부터 드러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저 사람이 저렇게 딱 그 이전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몸된 남편과 아내를 진짜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위하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서 내 마음을 하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배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석유관처럼 발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빛으로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정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마음을 강같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득을 잘 바꾸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불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합형 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를 나무나 원하시고 원하신다는 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하며 서로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더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주님 너무나 아름답게 가꾸며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합형하지 못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의도하는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 아름답게 그 가정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의미가 아니면 앞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 화목하게 하소서 하나님 서로 아끼며 배려하며 살피게 하소서 서로의 의무를 다하며 진정으로 균형 잡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며 정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아버게요 하나님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관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모든 부부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뜻을 아버지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회복시키고 기뻐하시는 사랑에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팔복의 사람이 되게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제일 먼저 실천해 내어야 하는 것은 가족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팔복의 사람이라면 내 가족에서 내 가족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민낯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 가정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시간 동안 상처 속에 살아온 가정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소서 위로하소서 쌈에 서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 이전의 과거들을 청산하며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것이 누군가가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그 과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실실하게 붙잡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아버지 깨어지고 있습니까 부부간의 관계들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짐으로 그 아이들이 깨어지는 얼마나 많은 아버지 그리스도의 가정들도 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가정들을 국리를 여기시고 아버지 지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전국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에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신음하고 있는 자녀들이 신음하고 단식하고 있는 하나님 교회의 부지즘을 들으시고 아버지 이 땅에 가정들이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남편들을 축복합니다 가장으로서의 무거움과 그 어깨에 짐을 쥐고 있는 아버지 수많은 가정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기념 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행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함옥하여서 부부간에 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신앙의 문제로 갈등 가운데 있는 가정들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아버지 사람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그 가정의 능력이 되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깨어진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 가운데 있었던 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수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이 결혼을 창조하시고 제정하신 그 목적을 따라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회개가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나 한몸 되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나 내 아버지의 그 소원을 따라 아버지 우리 가정들마다 온전한 회복에 의해 내가 각 가정들마다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 아버지요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가정에 세우실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합당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빛에 비치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 아버지요 또한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여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진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 가정 안에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실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수많은 영원들에게 하나님이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정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날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요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함께 구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인지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 1일 배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 경광을 돌립니다 늘 폭포수 같이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많은 깨달음을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단순히 아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행하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다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상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손에 재물어들 능력을 주시옵소서 신의 가에 심은 나무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손대내리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에 근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구하옵니다 다시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윤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신학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수건으로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비결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끝으로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서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암에서 감기어리기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악거 더러운 영웅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바를지어다 묶임을 바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의 임자와 주님이신 평강과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거룩한 줄만 예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살아난 성도들의 심정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위에 몸댕계와 서울시민과 북녘당의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